아무 때나 가요?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? 실거리네 실거리네 벌써 아무 때나 가 자 여러분 출발하고 왔습니다 출발했어요 생각보다 출발이 빠르진 않죠 차가 바깥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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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바깥쪽 자 여기 운전 자세가 많이 앞으로 나와있어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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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습니다 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과연 와이비 밴드 철토스요 브레이크 벌크 턴 근데 막 그렇게 긴장한 듯은 안 보여요 즐기고 있는데요 난리가 아닙니다 아 아니 길을 좀 익혔으면 좋겠네요 아 길을 아직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? 길을 못 익혀가지고 맑고 타고 그냥 타버리고 표정으로 타시네요 브레이크 맑고 튀어나갈 뻔했습니다 지금 아 앞에 카메라만 신경 쓰셨군요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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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보신 적이 있잖아요 방송을 네 방송에서 보던 거랑 실제가 스타보니까 차이점이 많던가요? 역시 차이점이 많습니다 방송에서 볼 때는 아니 뭐 저걸 못해 저렇게 넓은 길 다 차도 없는데 진원씨가 보기에는 어땠어요? 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도윤씨가 운전을 좀 밟으면 잘 밟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잘 나왔을 것 같은데 도윤씨가 우리 모범생이라는 칭찬을 들은 김진원씨의 랩타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또 갑자기 수염을 저때 있었습니다 코스가 남다릅니다 라클롤 두 분이 어쨌든 출발 사이는 똑같군요 라클롤 하면서 시작하시는데 아 무섭습니다 사실은 얼굴이 좀 긴장돼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저 1코너가 사실 무섭거든요 1코너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아 이게 진짜 천천히 다닐라 그랬는데 원래 윤도현씨보다 진입속도는 더 빠른 것 같아요 진입 좋은데요? 빨라요 진입속도는 조금 더 빠른데 여기서 돌아오는 것도 라인 벗어나는 폭도 크지만 어쨌든 속도가 높은 거거든요 지금 어느 쪽이 더 이득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타시는 거 완전 다른 스타일로 타시는 거 릴렉스 릴렉스 무섭거든요 지금 헬멧 쓴 모습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.